자 이제 1장의 마무리쯤이 계속 들어가요 1장의 마무리쯤 자 그래서 요거는 읽어 볼게요 자아 발달 과정에서 9단계로 나눴는데 그 1장 1장 중에 마무리쯤으로 나가기 때문에 에어도 정리하는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밑줄이 많아졌어요 다 챙겨서 봐야 된다는 소리예요 당신이 완전한 무의의 정적 속에 빠지기까지 가령 논리적으로 바른 것을 말하든 틀린 것을 말하든 마스터는 그것을 전혀 교불하지 않고 부정할 것이다 어떤 마스터들 얘기하네요 에어 본인 같은 사람들 혹은 저 같은 사람들 아니면 뭐 우리 선생님 같은 사람들 왜냐하면 마스터가 진정 기다리는 것은 당신이 정합성을 갖춘 올바른 것을 유창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선악의 구별이 완전히 사라져서 절대 침묵이 되는 순간을 알게 하는 것 뿐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에어가 좀 좋게 설명했어요 선생님들을 자 일단 그럼 각조로 볼까요 절대 침묵 절대 침묵이란 말보다는 절대 무화 무의의 정적 속에 이런 말은 에어도 썼지만 무의 무상 무화 무의 이 느낌을 정확히 알아요 우주별 안에 바운드리에서는 에어가 정확히 아는데 그것을 밖에 나가서 설명을 못해요 밖에서 시선은 갖고 있지만 밖에서 존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지금도 제가 그랬잖아요 자기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게 지금 여러 가지 논리들이 엄청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하고 싶은 건 있는데 그게 논리정연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은 눈치 못 채겠지만 지금 한 가지를 말하고 싶은데 두 가지 세 가지의 이치를 우주 안에서 우주 밖에서 보면서 따로따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에어도 똑같아요 이게 이게 우주 안에서 얘기하는 것 우주 경계에서 얘기하는 것 우주 밖에서 얘기하는 것 무주 세상 언저리에 맛보고 얘기하는 것 이런 게 지금 다 섞여있단 말이에요 이 말만 보면 그게 딱 느껴져요 이런 걸 누가 짚어요 여러분 이런 걸 못 짚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주니까 여러분이 이걸 한 번 보고 두 번 보면서 그 이치를 깨달으시면 돼요 이런 것에서 통찰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제가 이 부분을 다시 설명해 보는 거예요 절대 침묵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침묵이라는 말보다는 무하라는 말이 낫다는 거예요 무하 그냥 무상 무하 무는 항시하고 무는 나다라고 하는 그냥 딱 그 네 글자로 설명이 끝나요 이게 이 말이 자 그리고 침묵할 수가 없고요 여러분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침묵을 해 왜 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가서 10년을 수행하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그럴 필요 없다고 하는 거죠 지금은 2021년이니까 무문관 이런 거 쓸 데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제 말이 들리시는 분들은 신학교 다니시는 분들 다 그만둬야겠죠 절에 들어가 계신 분들 다 그만둬야겠죠 원효대사가 도대체 왜 나왔을까 여담이지만 스님들이 절에 들어가서 30년째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은 우주적 죽음을 맞이하려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그게 30년이 걸리건 40년이 걸리건 운 좋아서 한 5년이 걸리건 간에 나 무언가 지금 속세를 벗어나서 공부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을 거야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처절한 파괴 작용이 한번 일어나야 되는데 그 파괴는 여기 파괴니까 어림도 없어요 일단 하지만 이 우주적 지구적 죽음을 스님들은 맞으러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주적 죽음을 맞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절간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원효대사가 나온 거죠 성철 스님이 돌아가실 때 후회한 거예요 그래서 우주적 죽음을 진짜 내 몸뚱이가 혼비백산 할 때야 깨달은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따라 미안하다 이렇게 됐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 마음을 제가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공부하시는 모든 스님들 다 하물며 뭐 서양 종교도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 이분들 열심히 하시는데 이거는 여담으로 써놓은 것 같아요 그저 지구적 위치에서는 침묵이 약일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약간 빈정거리는 말투가 약간 섞인 거라는 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미 삐뚤어진 육방세계에서는요 여러분 저같이 떠들어봤자 남는 장사가 아니죠 진짜는 티가 안 난다 왜? 깨진 육방세계 그들이 지배하는 세계에서는요 안타깝지만 진짜는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진짜는 그리고 진짜가 이렇게 밝게 빛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 있어요 어려운 작업이 그래서 동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빛은 자연스럽게 찬란하게 빛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 건너 불구경하는 사람들 어디 앉아가지고 자기만 깨달으면 되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 나만 빛보고 끝나면 뭔가 다 해결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뭔가 체험만 공유하면 저 사람만 평화롭게 만나면 끝날 줄 아는 사람들 대단한 착각들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 이 양앙 명예힘이 없으면 이미 그들한테 택도 없다라는 거예요 택도 없다 본인들이 무슨 수련을 해가지고요 여러분 깨친 사람 많아요 본인들이 무슨 뭐 글자를 공부하건 술을 공부하건 몸에 진짜 빛이 있건 에너지를 돌리건 뭘 하든 간에 그걸로 그냥 끝내면 안 돼요 적어도 조화 선생님처럼 당신이 미륵입니다 당신이 신입니다 라고 발표를 해야 돼요 내가 했던 못했던 그걸 안 하고 있는 몇몇 선생님들은 사기꾼이죠 잇츠는 맞게 설명을 해도 이렇게 말하면 맞지 여러분이 모두 다 신이에요 잠재력 있는 그거를 아셔야 돼요 자기만 알고 있고 선택된 자들한테만 그걸 꼴랑꼴랑 얘기해준다 말도 안 되죠 모른다고 했어요 그분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뒷구멍에서 하고 있죠 1번 각조는 요정도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어쨌든 절대 침묵이 아니다 저도 지금 계속 떠들고 있잖아요 침묵이 아니라 떠들어야 돼요 진짜 물을 알면 하지만 이런 데서 시달리기 싫으면 그냥 침묵이 약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안 되길 바라요 그래서 제가 뭐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용기 용기가 필요하다 마스터 얘기가 나와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에게 끊임없이 동적인 변화와 부정을 던져주는 것과 반대의 방법 가령 그저 앉아서 정적 속에 머물러 객체와 주체가 동시에 사라지게 하는 경험도 실제로는 반복되지 않는다 지그시 앉아있는 것이 만약 당신에게 매번 똑같이 되풀이되는 감각을 만들어낸다면 그 명상이나 좌선은 철저하게 잘못된 것이다 이 말 100% 맞죠 이 말 100% 맞는 거야 명상은 당신의 자아가 결정화되는 장이 되고 있을 뿐이다 명상은 명상은 그 그냥 놀이터 그 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이기구 놀이기구 많이 표현했잖아요 이런 걸 그러니까 에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철저하게 깨져버린 명상 수련 종교 불교 기독교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만약 명상을 하면서 똑같은 것이 반복되는 감각이 있다면 그것은 전혀 명상이 아니라고 생각해라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죠 앉아서 여러분들 놀이기구 타고 빛만 체험했고 이런 것에 중독되지 마라 그것은 마약보다 더 위험하다 에오도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마스터라면 그것의 반복 매일 똑같이 되풀이 되는 것에 반복은 하면 안 된다 라고 에오가 말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에오의 4인선 그 수행법이 훨씬 낫죠 이 공부를 해도 해도 안 되고 나는 좀 비웠는데도 비웠는데도 뭔가 깨름직하면서 뭔가 안 터지는 사람들은 에오한테 당장 달려가서 철저하게 한 번 더 죽어야 돼요 자기 파괴 과정을 겪는 것이 더 낫다 지금 선생님들은 다 에오한테 끌려가 가지고 한 번씩 갔다 와야 돼요 갔다 와야 돼요 자 이거 읽을까요 수련의 위험성 바른 지적이에요 바른 지적이에요 자 3번 같은 느낌 또는 같은 형상의 느낌을 여러분들이 다르다고 착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나는 요새 오늘은 요런 기회의 흐름을 느꼈네 아 내일은 요런 기회의 흐름을 느끼겠지 아 그러면 뭔가 터지겠지 아 오늘은 이런 빛을 봤는데 아 내일은 무슨 팔자 빛을 봤는데 아 어제는 머리에서 빛이 느껴졌는데 오늘은 온몸에서 빛이 느껴지네 그래서 뭐 뭐 그래서 그래서 무엇을 할 건데요 그래서 다음 질문을 하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에오는 뭐라 그래요 그거 어차피 다 똑같은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전혀 명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앉아서 20년을 흘렀던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잖아요 20년 흘렀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자꾸 그것을 반복하느냐 에오도 똑같이 전혀 명상이 아니다 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 만약에 그것이 형태가 있는 것이라면 반복될 것이다 만약 무언가 특정한 대상이라면 반복될 것이다 그러나 명상이란 절대적 허공에 드는 것이다 만약 그 허공에 든다면 거기에는 그 어떤 것도 반복되지 않는다 기억에 머무는 것조차 없는 허공과 고요함 그 속에서 경험되는 것은 아무것도 그 어떠한 것도 반복될 수 없다 라고 에오는 얘기해요 에오는 자 그런데 이걸 볼게요 일단 여기에 있는 에오가 우주별 안에 있는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는 이거 100% 맞는 이야기에요 100% 형태가 있는 것의 반복은 우주세상 절대적 허공의 세상은 우주세상 일단 구분하자면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주에서 보면 그럴싸한 이야기에요 이게 에오가 딱 이 시선을 가지고 우주세상을 내려다보면서 너희들 이러면서 얘기하는 건 그럴싸한 이야기겠는데 우주는 정반대로 보면 돼요 반대 여긴 반복되지 않는다 라고 에오가 정의했죠 반복될 수 없다 라고 에오가 정의했죠 여기를 가봤어야지 이런 얘기를 못하죠 또 첨언이 여기 뒤에 나와야 돼요 근데 그 첨언이 안 나와 그러니까 여기 있었다 없었다 존하지는 못했다 무주도 반복해요 심지어 무도 반복하죠 무도 반복해 무도 여기서 그냥 환상을 갖고 있으니까 에오조차도 아 저기 가면 끝나겠지 천만의 말씀 그 중심으로 다가가는 것은 허공과 고요라고 말하고 있는 그 중심으로 다가가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이제 얘기할 때도 있었잖아요 무에 가보니까 뭐가 있나요 아 또 무가 있네요 아 또 무가 있네요 계속 무네요 천부경파는 계속 도는군요 어쩔 수가 없네요 일종 무종 일시 무시네요 중심으로 다가가는 것은 무한대에요 무한대 그래서 허공과 고요를 뭐든 반복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딱 정의 내리는 것은 그냥 우주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냥 딱 우주적 관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말 이라는 거예요 더 확장시켜 보자면 자 그 중심의 자리에 있다 해도 그 어떤 중심의 자리 그 어떤 소멸의 자리 그 어떤 해탈의 자리 그 어떤 자기 파괴의 자리에 있더라도 뭐한다 다시 일시 무시 그것은 반복되어진다 에오는 그걸 더 봤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에오의 전반적인 체계의 뉘앙스가 완전 달라질 수도 있어요 에오가 지금 다시 태어나서 무슨 글을 쓰고 있다고 하면 이것과는 정반대의 글이 또 하나 나오겠죠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하면 에오의 한계가 무엇인지 여러분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더 이제 그 깨달음을 확장시키는데 순간순간 이라는 말이 나와요 지금이라는 의미하고도 비슷하죠 순간순간이 매번 새로운 것도 아니고 결코 새로운 것도 아니지만 오래된 것도 아니다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이거 맞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죠 여러분 잘 이렇게 외계 언어를 써서 지구별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려니까 선택받은 사람들만 이야기를 이 에오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해를 이해로 끝내면서 에오를 동경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기 파괴적인 성향만 좀 강해지지 이럴 때는 불교적 관점이 훨씬 나아요 불교적 관점, 불교적 배움이 훨씬 더 습득되어야지 에오를 극복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단 말이에요 어느 면에서는 그러니까 이 말도 매번 새로운 것도 아닌 게 아니라 매번 새롭기도 하면서 반대로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진정 새로운 것일 수도 있으며 오래된 것도 아니다 아니 오래된 것일 수도 있다라고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보면? 여기서 보면 에오야 넌 그게 아니지 네가 말한 거 다 반대로 생각해도 맞는 이야기야 왜? 천복형파는 네가 보지 못한 세상에도 와보니까 돌더라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에오한테 그런 말이죠 아니다란 말은 다이다 맞다 이렇게 같이 쓰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선이 이제 무주적 시선하고 우주적 시선 중간에서 바라보는 능력 그 시선 제가 왜 자꾸 시선시선 자리 이런 말을 쓰냐 하면 일시무시 영화미소의 힘 때문이에요 본체에서 객체가 나가고 그거를 바라보는 시선 이거는 극명한 이치의 자리 이 사람들이 말하는 매번 새로운 것도 아니고 결코 새로운 것도 아니면 오래된 것도 아닌 그 자리 절대 허무 고요한 그 자리에서도 이치적으로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일시무시는 영화미소의 작용은 거기서도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영화미소 영화미소 거리는 거예요 이거 다 맞다 맞다 맞다라고 표현해도 전혀 이치상 무방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돼 이치상 틀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게다가 무주적 시선과 우주적 시선을 동시에 바라볼 수 있으면 그것은 더 자명하다 이럴 땐 자명하다라는 말이 맞죠 아니다도 이다고 틀리다도 맞다로 다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주와 무주 세상을 구별 못할 때 이런 오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주 세상과 무주 세상을 구별 못할 때 아 뭐가 있지 저쪽은 절대 허무지 소멸해 버리고 없어지는 것이지 하니까 딱 시선이 한 군데로만 모여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지 거기에 있어봐요 그럼 우주만 보나 뒷방향으로도 보는데 이거는 우리 어려운 표현이에요 그냥 앞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제가 만자도 시계방향으로 돌고 반대방향으로 돈다 그랬잖아요 가는 모습을 보낼 수도 있지만 오는 모습도 본다 그랬어요 이거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어쨌든 다 반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이분법 음향의 이치로만 생각해도 뻔한 거지만 애호는 그런 것까지 나가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데 애호의 이 우주적 시선은 굉장히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신랄하고 정확한 통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 안에서 무언가 힘드신 분들은 쓴 약이다 생각하고 꿀꺽 삼키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 다 두 번째 것도 볼게요 새롭다 오래되었다 등은 모두 비교에 의한 구별이다 이 말은 맞죠 비교에 의한 구별이다 이거는 극히 우주 세상으로 생각해도 되지만 이치적인 무주 세상에서 생각해도 비교라는 것은 무국에서 태극이 나올 때 천지가 나뉠 때 인이 그것을 발견한 순간 환의 자리가 만들어지면서부터 작용한다 어쩔 수가 없는 거라고 그랬죠 그건 이거는 그냥 자명한 말이에요 극히 근데 애호는 어느 시선이다 우주적 시선이다 완전한 마음의 침묵과 고요 속에서는 오래된 것이나 반복되는 것은 무엇 하나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은 새로운 것조차도 없다 그것은 새롭지도 않고 오래되지도 않은 것이다 그쵸 우주적 시선에서 보면 이 말이 맞아요 각조를 볼게요 완전한 마음의 침묵과 고요 속은 적어도 여러분은 이제 무주 세상이라고 봐야 돼요 무주 세상 에어처럼 이 경계에서 그것을 말하면 어폐가 생기죠 이런 것처럼 다 어폐가 생겨버려요 다 그래서 완벽한 소멸이라느니 해탈이라느니 뭐 자기 부정이라느니 하는 것은 진짜 무의 자리가 아니라 여기서 쭉 하고 맛본 무주 세상의 언저리다 라고 여러분이 알고 들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무주 세상도요 여러분 새롭지가 않다 뭐 이제 그런게 아니라 새로울 수도 있다 여러분이 처음 도착하면 새로운 거예요 물론 거기를 마락만내 했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어려운 이야기예요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아 자 오래된 것일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에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다 반대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반대 자 왜냐하면 완전한 무형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또 에어가 약간 오해하고 있는 것 같죠 또 뉘앙스가 제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니까 완전한 무형이다 무형에 대해서는 새롭다고 말할 수도 없고 또 오래된 것이라고도 말할 수도 없다 반대죠 그래서 완전한 무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없는 것 같은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는 없다 무는 없다 이렇게 해석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무는 천혜 얼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에어의 시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지금 물을 말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나머지가 훨씬 더 많은데 없다 소멸 해탈 광명 뭐 이런 쪽으로만 에어가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한계는 극명하게 더욱 드러날 뿐이다 그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멀리서 그거를 느낌으로 알기에 에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에어의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에어의 한계 완전한 무형이라고 하는 건 어 여러분 있을까요 완전한 무형이라고 하는 건 어 이치적으로요 이치적으로 내가 지나봤는데 그 시간이 있을 순 있어요 완전한 무에서 제가 이런 그림도 계속 그리잖아요 완전한 무에서 이것들이 여러분이 일시무시 일종무정 일시무시 일종무정 일시무시 일종무정 일시무시 일종무정 일시무시 일종무정 일시무시 천복형판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와중이라고 쳤을 때 이 언저리 어딘가에 여러분이 정말 절대 무하고 만나서 다시 천복형판이 돌아가는 그 시점 천복형과 천복형이 만나는 극명한 그 시점 블랙홀에서 화이트홀로 나가는 웜홀의 그 중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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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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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를 이치적으로 말하면 그 순간은 있었을 순 있겠죠 왜 지나왔으니까 지나왔으니까 그 순간은 내가 분명히 존재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순간을 완전한 무 무형 새로움도 모두 없는 그런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환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지나왔잖아 거기에 환상이 있어요? 뭐만 남았어요? 지금만 남아 있어요 여러분 지금만 지금이 언제예요? 완전한 무형 애호가 말하는 그 순간 근데 지금 여러분 무형이에요? 아니에요 애고를 뒤집어 쓰고 있고 업을 제가 등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의 진짜예요 진짜 그게 지나 무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비우죠 깨끗하죠 평화롭죠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한심한 소린지 여러분이 안단 말이에요 점점 더 그걸 더 알게 될 거예요 그분들은 한 번 죽지도 못하신 분들이죠 철저하게 그거를 깨달아서 한 번 우주적 죽음을 맞이한 다음에 무주 세상 가서 한 번 더 죽고 나야지 그런 말을 못 하죠 그런 말을 못 하죠 자 무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다 이것도 오해하고 있죠 무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 만약 그것을 고요나 침묵이니 허물하고 말하는 순간 애호도 지금 본인도 얘기하고 있어요 약간 어폐가 있어 본인도 침묵이나 허물하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거기에 명칭과 형태를 부여하는 우리에 빠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근원에 대해서는 결코 무엇 하나도 말할 수 없다 더구나 그것은 볼 수조차 없다 이 부분 중요한데 무형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무형이라는 그 무형이 있다 라고 있다 라고 이렇게 지금 말했잖아 왜냐하면 완전한 무형이기 때문이다 라고 정의해서는 안 된다고 애호도 말하고 있으면서 자기도 정의해 이것은 마치 애호가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애호가 자기 식대로의 깨달음을 알았다고 하면 책조차 썼으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애호의 깨달음에도 어폐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때 후회하는 거예요 당연히 후회하지 철저하게 현실에 무에 갔다가 철저하게 지금에 없었기 때문에 갔다가 와서 지금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주 안에서 우주적 깨달음을 요만큼 얻고 나서 지금 우주적 깨달음 지금 이거는 지금 여러분 모든 가르치는 분들의 지금 위치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지금지금 거리는 건 뭐예요 여기 갔다 온 게 아니에요 어쨌든 애호도 지금 딱 한 문정에서만 봐도 본인의 어폐를 본인이 말하고 있어요 무슨 뉘앙스인지는 알겠어요 무형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는 게 아니다 모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진짜 무형 무 그게 뭔지 모르니까 말할 수 없다라고 그냥 퉁 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봤으면 얘기할 수 있지 못 가봤으니까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마미소의 작용이 일어나는 이치적 일시무시의 순간은 분명히 존재해요 애호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이치이지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말은 그런데 애호가 일시무시의 그 순간에 이치적인 순간에 자기가 있어봤으면 어떡해요 여마미소의 작용으로 일시무시를 설명했겠지 얘들아 일로 와 무명함으로 와 사인성 같은 거 실은 필요 없었네 일시무시의 작용이 이거야 극한 무에도 이런 작용이 있었어 그게 시작이었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시무시의 이치를 제가 굉장히 강조하죠 분명히 그것은 존재하고 그것 이상의 근본적인 순간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일종 무정하고 바로 일시무시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지나온 과거 시간상으로는 지나왔던 자리로서 설정을 할 수 있을지언정 그 순간은 무형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건 맞죠 애호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그런데 애호는 한 문장에서도 헷갈리고 있다 그리고 그 무의 자리를 모른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야지 이런 얘기를 무의 자리를 가본 사람이라면 그렇죠 그 이상의 근본의 순간은 있을 수는 없죠 일시무시의 작용이라고 하는 건 이치적으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이 미시적인 세계로 계속 들어가서 양자역학으로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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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는 게 한도 끝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무의 세상이 그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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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도 더 작은 게 없을까요 더 작은 건 존재한다 그 작은 걸 확장시키면 거시적인 세계보다 더 큰 세상이 펼쳐진다 이게 우주적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결국엔 이게 하지만 이치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죠 제일 태초의 순간 이치적으로 그 순간에는 무슨 작용이 일어났다 일시무시 여마미소의 작용이 분명히 일어났다 그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일석삼극이 되었고 점점 일적식 거했기 때문에 이 지구 여러분의 몸뚱이 그 자리가 존재하는 것이다 빛이 있고 시간이 흐르는 이유이다 그게 일시무시의 힘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이 일시무시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은 제가 그렇다고 해서 계속 지금 일시무시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 이 이유는 그 존재 자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리라고 설명할 수는 있어요 그 자리 그 자리 뭔가 분명하게 뭔가 특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 자리는 있다는 거야 계속 돌자 여러분 계속 계속 돌아 계속 돌아 천복형파는 계속 돌아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 극명함에서 여러분이 지나왔죠 이 극명함에서 여러분이 지나왔어요 이 극명함에서 여러분이 지나왔단 말이야 그 순간을 어떻게 얘기해 애호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무형이고 뭔가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자리는 극명한 무기 때문에 무언가 없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치적으로는 그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 그 자리는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 그 일시무시했던 그 자리는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어 봤으면 아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 그 자리를 지나쳐 왔어요 여러분들 모두 다 주제자다 창조자다 그거를 딴 데 가서 찾을 필요가 없다 왜? 여러분들은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실 자체가 여러분이 신이라는 것에 증명이에요 증명 단단하게 믿으세요 그냥 여러분들을 스스로를 그러니까 이 말 다 오류가 보이죠 이거 다 오류가 보이는 거예요 우주 세상에서는 다 맞는 이야기예요 우주 세상 안에서 그 이거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존재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닉네임이 뭐예요 자리 어떤 특정지인 게 아니라 여러분 발 바닥 자리 진창 우주적의 그 일시무시의 그 순간적인 그 순간의 그 자리 자리 언제라고 특정지을 수는 없지만 내가 지나왔던 그 핵심적인 무예무에무에무에무에무에무에 양자역학 미시적인 세계로 들어가서 들어가서 그때 그 자리 이 자리는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존재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자리에 있다 여러분이 신이다 이 설명을 에어식으로 얘기하면 그거는 말로 설명되어지는 게 아니다 왜 그럴까요 신을 딴 데 가서 찾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창조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했죠 극심한 무의 존재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말로 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창조의 힘이 있는 존재들이고 다 일시무시에서 지금 있는 존재들은 빛 말씀 빛 창조 물질 그 근본의 자리를 내어준 신과 같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능력 제가 이렇게 일시무시 어마미소에 그 이치의 근본적인 자리를 떠들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만 되는 존재들이라는 이유는 그 근본의 자리가 내어준 신과 같은 이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깨달은 사람들도 가서 이야기를 몇 번 해보면 창조가 신이 그쪽이 저쪽 소멸의 자리가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 그 어투 자체가 뭐예요 신을 딴 데 가서 찾고 있고 자기의 노예근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나는 누가 만들었을까 이런 어떤 노예근성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고 일어나야 돼요 그게 우주적 깨달음이에요 신을 딴 데 가서 찾지 않고 내가 신이었구나 제가 이렇게만 써놓고 말았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요거 그 근본의 자리가 내어준 신과 같은 능력이다 그 근본의 자리가 누구였어요 여러분 그 근본의 자리가 누구야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신이었단 말이에요 극한 무에 가봐야지 신을 안 찾고 무형이라는 얘기를 못하고 다시 가서 창조자가 어디에 있느니 고요 속에 무슨 그거는 해탈임이 없어진 거라느니 소멸하고 없어지니까 누가 있어 나 물을 알고 보니까 누구야 물을 알고 보니까 누구야 나 무는 항상 어떻게 결국에 알고 보니까 항상 한다 무상 무아 말로는 얘기하고 있으면서 진짜 깨닫지를 못했으니까 그냥 기존의 경전들만 갖다가 어려운 말로 어려운 말로 포장 포장을 해가지고 고까지 붙여 가면서 일체계고라고 하면서 우주적 깨달음의 사람들을 목매어 놀려고 2000년 2500년 된 가르침을 계속 써먹고 있는 거죠 다 부정하셔도 돼요 이런 면에서는 애호가 맞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애호의 한계도 제가 동시에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5번 각주 중요해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결국에 그 능력을 준 것은 누구였다 다른 데 가서 찾지 말고 누구다 여러분이다 이 말 보세요 이 말 그저 당신은 그것으로 존재할 수 있을 뿐이다 애호가요 여러분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해요 이거는 거의 깨달음의 정수예요 정수 진짜 그냥 깨달음의 정수인 말이에요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한 거 지금 한 10분 동안 여러분들이 신이다 여러분이 그 존재 자체다 여러분은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신이다 창조자다 딴 데 가서 찾지 마라 이런 얘기 한 게 이 말이에요 그저 당신은 그것으로 존재할 수 있을 뿐이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헷갈려 가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선 어떻게 해요 그 극명한 정수의 깨달음의 이치에 있는 말은 뱉을 수 있는 거지 애호는 왜 경계에서 무주의 이치를 봤으니까 우주적으로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어패를 안고 왔으면서 본인의 말에 어패를 안고 왔으면서 여러분은 그것 그대로 존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신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대단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그냥 입 밖에 내는 선생님들이 있는 것하고 애호가 이 말을 하는 것하고는 또 차이가 엄청 많아요 스스로 소멸의 과정을 수십 번 수천 번을 반복하면서 애호가 이 말을 꺼낸 것은 굉장히 소중한 말이에요 여러분 물론 앞에 어패가 있지만 이 말은 굉장히 소중한 말이라는 거예요 이거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건 거의 깨달음의 정수다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존재 그 자체 그저 우리는 그것으로 존재할 수 있고 또한 그럴 것이다 제가 또한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 토를 계속 달죠 저는 왜 천복형 파는 도니까 아 내가 존재하는 게 내가 신이었구나 내가 깨달았구나 아 세상하고 나하고 일체네 하나로서부터 같이 왔구나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게 신의 행동이었구나 내가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것이 빛의 작용이구나 빛은 나하고 하나구나 아 평화롭네 지금 여러분 이 상태로도 대단한 거지만 이 상태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체험한 거예요 보통 선생님들 하는 거 흉내 한번 내본 거야 중요한 작업이긴 하지만 제가 또 뭐를 달았어 또한 그럴 것이다 존재할 수 있고 또한 존재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천복형 파는 돌아간다 추가돼야 돼요 여러분 추가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1장의 마무리에요 여러분 1장의 마무리인데 이거 마지막 문장이 보통 애호글이 그렇더라고요 마지막 문장이 중요한 게 많아요 마지막 문장이 특히나 여러분 이 5번을 통해서 애호가 결론스럽게 얘기한 그저 당신은 그것으로 존재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애호의 어투는 그냥 약간 포기하고 허무주이고 약간 애호스럽죠 그냥 당신은 그것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그냥 약간 포기 상태잖아요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말은 맞죠 여러분은 신으로서 그저 그렇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존재합니다 앞으로도 어떠할 것이다 그러하게 존재할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호도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스스로를 생각하셔야 돼요 애호가 훨씬 대호한 사람이죠 웬만한 지금 유튜브에 나오고 있는 선생님들보다는 깨달음의 방법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주의사항이 많다고는 봐요 그리고 4인선 이런 거 지금 필요 없다 그랬죠 그게 필요한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무조건 쫓아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1장은 이렇게 자아 발달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육신 덩어리가 아이가 탄생되고선 자라오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깨달음 과정도 에고와 나와 지구와 우주적 관점을 벗어나서 무주와 무적 관점 거기서 존하면서 다시 돌아와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환의 작용으로 깨달음을 같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홉 단계를 아홉 단계를 그렇게 보시면 돼요